네 안녕하세요 끊임없이 도전하는 슈퍼몬 가수 정미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요 오늘 제가 부르는 노래가 약간은 조금 코믹한 그런 곡이다 보니까 좀 캐주얼하고 복부스러운 그런 컨셉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취미요? 아 제가 도전 정신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가지고 만약에 무언가를 또 해야한다면 지금 제가 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완벽하게 한번 진짜 댄싱 머신으로 한번 도전해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는 아주 그냥 뭐 소확행 말 그대로 좀 아주 사소하고 정말 작은 거에 좀 감사함을 좀 많이 느끼는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많이 바빴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잠만 좀 푹 잔다면 그것만으로도 지금 저 얘기는 아주 큰 행복이에요 네 아 오늘은 그 오정태씨 정태오빠하고 같이 오늘 무대를 준비했는데 아무래도 정태오빠가 이제 개그맨이다 보니까 그냥 숨소리만 들어도 웃겨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대기실에서 좀 즐겁게 그런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찾아주신 모든 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귀가하시는 길 조심히 들어가시고 항상 즐겁고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